Q. 포즈의 포즈 네, 전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에이핑크 나은입니다.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루즈팡 50만개 돌파 개념 특별한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서 페리페라 모델로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고요. 이렇게 행사 준비해주신 페리페라 담당자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. 앞으로도 페리페라와 에이핑크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페리페라 모델의 손다은 씨의 인사말이었습니다. 루즈팡의 어쩌다 한 씬, 이게 포인트열에서 페리페라 루즈팡이 50만개 판매 돌파가 된 것 같습니다. 제자분들께서도요, 많이 이 점을 부각시켜주셨습니다. 네, 저 판이 굉장히 부럽네요. 네, 이어서 싸인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곳으로 손다이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것으로 손다이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